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10분간에 장비창이 얼마나 차는가 봐 랩업하는 영상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칸 비었지요 10분이면 장비칸 꽉 차지 않습니까? 안차나? 그전에 잘 것 같은데 아 아닌가? 안차나? 안차니 21몬 30초 30초 31 33 아 이게 확실히 저속모드 해놓으니까 확실히 나쁘지 않아 이거 랩업이 너무 빨리 되겠다 10분 딱 맞춰서 랩업 하고 싶었는데 즉정도 겸사겸사 하면서 생각보다 더 빨리 레벨업 할 것 같네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말이지 아닌가요? 얼추 비슷하게 되나? 아 더 느릴 수도 있겠네 음 음 톱이 펴차 톱이 펴차 톱이 펴차 추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900원 고맙습니다 아 이제 0.15%나 만났대요 다 왔습니다 10...14... 10...15... 적금 10...16... 18...16... 50...16... 17...16... 18...16... 18...17... 18...18... 18...19...19...20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나름 열심히 사냥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15시간 30분이나 넘었군요. 아, 15시간 30분이나 넘었군요. 아, 총 경험치요. 2조 9천억이요. 아마 레벨업하면 2조 9천... 한 30억 정도요? 그 정도 될 것 같은데... 아마 2조 9천억이니까... 아마 2조 9천... 30억쯤? 31억? 2억? 왜 먼치님은 아시는 겁니까? 아, 경험치가 1.1% 오르기 때문이죠. 2조 9천억이니까... 29억이 더 올라가겠죠. 그럼 31억쯤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시작하세요. 어 10분에 장비 안 찼네 10분쯤이면 찰 줄 알았나 10분쯤이면 찰 줄 알았나 10분쯤이면 찰 줄 알았나 10분쯤이면 찰 줄 알았나 라스트 0.01%가 남았습니다 아 10분쯤 넘겠네 매번 헙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2번인 것 같습니다 아 굿 스텝도 한번 찍어주고 장비 창이 한 10분 하면은 이 정도 차네요 7,8,4,8,3,2 한 60개? 그 정도 되는 건가요? 60,4 5,60개 정도 나오나 보네요 아 이거 서로 레벨업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